태국은 매우 아세안의 일본 같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되게 애이 바르고 한데 항상 웃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 내에서 제일 잘 살기도 하고 근데 베트남은 거칠어 보는데 사람들이 정감이 넘치고 아세안 내에서는 제일 성실하고 매우 아세안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제일 신경전을 크게 벌일 때가 언제냐면 바로 축구할 때예요. 축구? 축구.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딱 부딪히는 건 없지만 축구는 예민하다. 태국이 원래 1티어인데 이게 최근에 베트남 위로 올라간 거죠. 박항서 감독이 들어오시면서 태국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엄청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된 거죠. 축구를 볼 때도 이건 베트남과 태국은 한인전 같은 느낌이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제 앞에 놓인 이것이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된 바 있는 풋걱. 베트남 풋걱이라는 지역의 후추입니다. 이 후추를 찾아서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를 많이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좀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의외로 자주 오시는 느낌이 있는 베트남 전문가 유영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왔습니다. 요새 좀 어때요. 코로나19 때랑은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오며가며 느끼시는 인적 교류의 어떤 체감도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우선 제가 한국에 오면 아직도 여전히 낯선 건 지금 제가 거의 12월부터 매달 지금 한국에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쓰고 계시고 최근에 언론에서는 도대체 한국 사람도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냐 이렇게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또 한편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표정관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하고 코드쉐어하면서 미국에 있는 베트남 교민들이 한국 들렀다가 오는 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옷차림 자체가 베트남 사람이긴 한데 옷차림 자체가 다르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베트남에 돌아왔을 때 입국장은 원래 항상 붐비지만 그리고 그 도착 시간은 대부분 한국 항공사들이나 한국에서 온 비행기들이 한 서너 개가 몰려있긴 해요. 그런데 인종들이 섞이는 게 점점점 점점 이제 색깔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면 숙소로 명동을 항상 잡거든요.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러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명동이 자리가 없어서 제가 못 잡았어요. 명동에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4월 말 5월 초가 골든이크라 그런데 일정이 지금 이 날짜랑 안 맞는데 아직도 한 2주 여유가 있는데 뭔가 해서 봤더니 중국 관광객들도 많고 그런데 중국은 아직 단체 관광 허용이 안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개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도 왜냐하면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3월까지만 하더라도 숙소가 많이 비어서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충무로역에 갔던 충무로역에 있는 숙소에서도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뭔가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현장에서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유 작가님을 모시고 베트남 얘기보다는 동남아에 대한 이야기 약간은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동남아 또는 아세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크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은연 중에 있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나라들은 그냥 못 사는 나라 경제적이 낮은 야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며 상가를 묶어버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각 나라의 특성이 많이 다른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이제 EU하고 아세안하고 좀 비슷하게 여기다 보니까 유럽은 이제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부분 선진국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또 카톨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같은 종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에서는 라틴을 기반으로 하는 알파벳을 쓰면서 각 나라들이 서로 말을 안 통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나 문화나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세안은 전혀 달라요. 크게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13년째 살고 있으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세안의 각 나라들 또는 이거를 또 하나의 블록으로 굳이 블록으로 묶어서 또 나눠본다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는가. 각 나라들 중에도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블록이 있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처럼 전혀 묶을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렇게 다섯 개 국가를 그냥 일반적으로 대륙 아세안 국가라고 보통 불러요. 다 대륙 쪽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대륙 아세안 국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해양,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바닷가들 있으니까. 이제 마침 우리나라 외교부도 예전에는 아세안 일과였는데 그냥 아세안 과였는데 이게 일과, 이과로 나눠지면서 일과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양 쪽, 이과는 대륙 쪽. 그런데 대륙이라고 칭하지는 않고 메콩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메콩 그러면 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중에서 메콩은 또 뭐지? 메콩강은 들어놓은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대륙 쪽이라고 저는 보통 구분을 지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대륙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공통점 아니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우리가 좀 익숙한 대륙 아세안 국가들의 특징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대륙 쪽 아세안 국가들을 우리가 보통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말은 사실은 프랑스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지배하면서 이 나라들을 지칭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도와 중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른 거 자체가 되게 굴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식민 잔재잖아요. 저는 저거 정도는 알아요. 인도가 몇이야? 인도 4시야. 경찰 신고 좀 해 주세요. PD님. 그런데 이게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의 사람들 인구만 하더라도 2억이 넘거든요. 거의 3억이에요. 되게 큰 인구 수인데 인도와 인도권이라고 하면 파키스탄, 스리랑카, 게다가 방글라데시. 이렇게 하면 그 지역만 하더라도 인구가 15억이 넘잖아요. 거의 17억 정도 되니까. 게다가 또 중국이 14억이고 너무 큰 양쪽의 이 세력들이 합쳐서 3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 3억의 인구는 그냥 쩌리 취급을 당하는 좀 되게 안타까운. 중간에 있는 애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요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말한 것처럼 맥홍 지역이라고 불러오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하나로 묶는 뭔가 좀 지역권을 하나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네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까이 있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인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게 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인도의 영향을 받고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종교적으로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소승불교인데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학교에서. 그렇죠. 소승불교는 나 혼자만의 정신수양을 통해서 하고 대승불교는 중생들을 베풀고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보면 좀 스님들이 복장이 좀 화려하고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다니면서 쫙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런 것들이 소승불교인데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이쪽에 불교사원을 가면 앞에 나가라고 부르는 뱀처럼 생긴 아주 무서운 용 같은 게 항상 앞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가라고 하는 건 힌두 문화에 나오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막연한 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지? 왜 갑자기 소승불교 이야기, 불교 국가라고 라오스나 태국이나 미얀마 대표적인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힌두 문화가 거기에 밑바탕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도의 강성경 교수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힌두 문화를 통해서 또 파생되어 나온 게 불교이기도 하고 서로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인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쪽 지방 사람들이 다 인도처럼 손으로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린 해양 문화, 해양이 아세안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힌두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날 군대 요즘 경기도 단항시 많이 가시지만 태국으로 대전 엄청 많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방콕의 수완나폼, 우리로 따지면 태국도 공항이 두 개 갔어요. 김포공항 같은 게 있고 인천공항 같은 게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인천공항 같은 큰 국제공항이 수완나폼 공항인데 거기 공항 한가운데 보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사람 모습을 하는 사람들과 온숭이 모양을 하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나가라고 하는 뱀처럼 생긴 용을 서로 끌어당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힌두신화의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마와 신들이 서로 싸우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 건데 그게 대표적인 불교국과 태국의 그것도 국가의 외국인들이 처음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 한복판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미지가 좀 나갈 건데요. 태국을 상징하는 문양이 있어요. 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사람 같은 이것도 역시 힌두 문화의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국가의 문장도 그렇고 태국 왕가의 국가의 문장 역시도 이 가루다를 쓰고 있어요. 불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우리가 잘 몰랐고 우리가 또 서구 중심으로 또 세계사를 배우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힌두 문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나를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의 상징이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 상징인 국적계 이름이 가루다 인도네시아예요. 그렇죠.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 국가인데 소승 불교 국가인데 기반에는 이 힌두 문화가 잘 갖춰져 있고 이 힌두 문화는 바로 인도에서 넘어온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 전 방송에서는 이제 2022년에 무역부에서는 베트남 태국을 앞질렀다고 한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국이 대표적인 또 관광대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관광 수지가 좀 낮아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대표적인 생산기지도. 자동차 생산기지. 그렇죠.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이 지역의 최고의 경제 국가이기도 해요.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7천만이나 되기 때문에 더 크긴 하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력에 대해서는 태국이 워낙 강한데 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캄보디아와 오른쪽에는 라우스 위에 있는 미얀마까지 이 지역을 태국의 통화가 바트화거든요. 바트 경제권이라고 불러요. 이제 예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태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태국 물가가 한 30, 40% 인상됐다고. 물가가 높이 올랐어. 옛날같이 싸지 않네 라고 이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태국이 베트남보다도 훨씬 경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태국이 훨씬 더 쌌어요. 음식값이라든지 숙박비도 모든 게 다 쌌는데 그 이유는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인근 나라 사람들이 노동자들 덕분입니다. 아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태국은 그 지역에서는 경제대국이고 옆에 있는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가 조금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다진 인건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료를 뒤져봐서 정확한 수치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유엔 자료에 따르면 유엔의 태국 사무소가 2019년에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직전의 자료에 따르면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이 약 200만 명 그리고 라오스 사람이 50만 명 미얀마 사람이 약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태국의 저임금 노동을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베트남에는 이들 노동자들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들이 일할 자리도 없고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은 그래도 계속 해마다 임금 인상은 되지만 자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저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트 경제권이라는 건 단순히 태국 옆에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임금 국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트 경제권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잘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베트남은 조금은 분리돼 있는 형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트 경제권 지역에서는 태국 돈이 그냥 자국돈처럼 쓰이기도 해요. 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국의 영향력이 꽤 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이 요즘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온화 가치가 좀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데 태국의 경제권인 나라에서는 태국 바트화로 써도 그렇게 환율의 손해는 별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돈 같이 쓰다가는 손해 좀 많이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시고 할 때는 달러로 환전해서 많이 가시긴 하는데 특히 태국하고 라오스는 종족 자체가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어족 자체도 같아가지고 언어가 90%가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해요. 그래서 저도 라오스에 갔다가 분명히 저 사람도 태국 사람이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태국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태국말로 하시는데 라오스 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태국말을 해도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일종의 그냥 한 사투리 정도겠네요. 그런 거죠. 예전에 과거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한 나라였기도 했다. 또 분리되었기도 했다. 그런데 이 종족 자체가 그 지역 사람들은 원래 한문화권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러 가더라도 태국을 타겟으로 해서 갈 때는 라오스에 진출하는 것까지는 언어적으로나 화폐력으로나 이런 게 큰 문제는 없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야 되겠네요. 네.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하이에만 진출을 하면 상하이에서 중국 전용으로 물건이 뻗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태국에 가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트 경제권인 미얀마 라오스 칸모디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그리고 중동까지도 물건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저희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동남아 지역에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동으로도 저희가 물건을 유통하려고. 제가 태국을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방콕에 이것도 우리 한국분들 잘 모르시는 핵심 알짜배기 정본데 매우 유흥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나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무슬림타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중동에서 온 보따리 장수들이 묵는 호텔들과 그분들을 위한 화장품 매장, 식당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무슬림분들이 운영하시는 화장품 매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중동으로 보따리로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공략을 해서 이란으로 진출을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인구가 중동 지역에서도 워낙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이 열리고 있기도 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우리가 화장품을 좀 수출을 하자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서 돈을 받을 방법도 없고. 자칫 잘못했다면 미국으로 출장도 못 가게 되고 큰 제재가 가해져서 결국은 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외교관계도 지금 정사가 되고 물론 그게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란이 또 다시 열릴 수도 있기도 하고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국가로도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중국으로만 가야 돼. 꼭 베트남으로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더니 태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강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렇게도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무슬림 분들을 통해서 중동 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태국에도 무슬림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남쪽 지방 위주로 해서. 그리고 중동에서 태국이 정말 저같이 소비자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또 화장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시안 전체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국가 자체도 경제력이 꽤 있는 나라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상의 국제 도시처럼 해서 무역을 하더라도 중동으로 직접 갈 필요 없이 그쪽에다가 무슬림 분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게 중동시장으로 흘러나가는 루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권으로 보면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으로도 가는 것들이 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특히 미얀마 라오스 같이 유통망이 발전하지 못한 데서는 보따리 무역이 더 성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다 보따리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라오스 가서 그런 분들 찾으려고 하는데 또 못 찾거든요. 외국인이 갑자기 찾으려면. 그런데 오히려 태국 같은 데 가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태국 같은 나라는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요즘 우리가 블랙핑크의 멤버 덕분에. 리사. 리사 덕분에 하이소사이티 하이소라고 하는 태국의 상류사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태국의 하이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정말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뭐죠. 태국이 의외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명확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사회 특히 화교 중심의 상류사회는 하이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상류사회 자기들 스스로는 하이소사이어티 이걸 줄여서 하이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상류사회인데 제가 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의 서라수가 태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소사이어티에서 이 서라수가 잘 진입을 해서 정말 멋지게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들이 이 하이소사이어티 태국의 하이소사이어티를 잘 공략을 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난다고 하는 건 제가 옆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어떻게 성공 요소들을 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들을 잘 공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가격만 높은 제품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그 하이소사이어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요. 왜냐하면 태국이 한 번도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간섭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핸들이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폴도 오른쪽 핸들이 있지만 식민지가 아니었던 태국의 핸들이 오른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들은 우리처럼 왼쪽의 핸들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태국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서 일본도 자동차 핸들 오른쪽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의 문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영국 체제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자기 주고 하는 것도 그걸 고스란히 따라가도는 거고. 그래서 하이소라는 것도 영국의 약간 개그 문화, 귀족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 보네요. 리사는 하이소. 아니죠. 일반 평민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태국의 일반 사람들이 큰 희망이 된 거죠. 정말 진정한 우상이자 영웅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럼 아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소승불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힌두 문화가 굉장히 좀 칡게 뱉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보면 바트 경제권이라는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교류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베트남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베트남이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몇 번 베트남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못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고정관념을 사실 해소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 바로 붙어있는 아래쪽은 캄보디아, 라오스. 이 나라들은 정치 군사적으로 베트남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에요. 이번에 정치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죠. 베트남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들. 그렇죠. 우선은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1975년에 미국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킬링필드의 학살 주범인 폴포트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국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죽였지만 캄보디아에 있던 베트남계 교민들,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을 또 학살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300년 전에 캄보디아 땅이었던 지금 베트남의 남부지역들. 호치민을 비롯한 수많은 남부지역 땅에서 예전에는 캄보디아 땅이었거든요. 그거를 베트남이 점점점 남아하면서 영토를 복속해간 건데 폴포트가 이건 원래 우리 땅이었어 하면서 계속해서 국지적인 전쟁을 벌여요. 베트남은 크게 대응을 하지는 않다가 안 되겠다. 단단하게 혼인을 내주겠다고 해서 1978 12월 25일에 캄보디아를 침공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15일 만에 캄보디아를 점령을 해버려요. 15일. 아무래도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100년을 넘게 전쟁하면서 전투력이 최강이고 미국이 버리고 간 최신식 무기들이 고스란히 있으니 캄보디아와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폴포트가 객관적인 상황 모르고 함부로 잠자는 사자를 걷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훈센 총리 베트남에 의해서 설립된 정권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28살이었고 외무부 장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총리가 취임되면서 지인까지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베트남 자본들과 베트남이 수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인도네시아 가로다 항공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국적기는 그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외국 자본 같은 거에 비중이 있죠. 그렇죠.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데 캄보디아의 국적기인 앙코르예요. 앙코르예요 지분의 51%를 베트남 항공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배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랬던 것이 베트남 항공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지분을 35%를 매각을 했죠. 그러면 아직도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예전에 이렇게 봤던 자료에 의해서는 캄보디아의 상징인 앙코르와트 사원 있잖아요. 이제 거기 입장료를 받는 관리하는 기업체가 분명히 캄보디아의 기업이긴 하나 실질적인 건 베트남 사람들의 소유이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베트남 게 캄보디아에 있는 거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여기 자리 조사해 보면 아니다. 캄보디아 국영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분이 아직도 베트남 쪽으로 있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된 게 넘어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 잘 모르긴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앙코르와트예요. 혹시라도 앙코르와트에 가서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누드 사진 촬영했다가 발칵 뒤집힌다든가 함부로. 그래서 앙코르와트 들어갈 때는 반바지 비비면 안 돼서 이렇게 치마로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에게는 신성시되는 국가들인데 캄보디아는 그렇게 베트남에 지금도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도 이제 태국하고 같은 사전 종족이고 언어도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경제권도. 완전히 그쪽이고요. 태국군이라고 했죠. 바트 경제권.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라오스의 역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 나라가 세계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 합쳐지고 하면서 왕가가 형성됐는데 그 왕가를 뒤집으면서 지금의 라오스의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북한하고 쿠바 아니라고 하지만 라오스도 역시 공산국가입니다. 베트남도 공산국가고. 그렇죠. 라오스도 공산국가고. 그 라오스의 공산국가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준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훈센 총리도 전쟁 이후에 집권을 하는데 베트남의 도움을 받았고 라오스도 공산국가를 형성하는데 왕조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서 라오스도 국가 소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라오스 공산당들은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군사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혈맹 연계이기도 해요. 나중에 1980년대에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국경 분쟁이 벌어져 가지고 라오스가 밀릴 때 바로 베트남 군대가 진입을 해 가지고 태국을 또 이렇게 한번 또 평정을 좀 해 줄. 그럼 베트남 군이 라오스 땅으로 가서 태국하고 싸워줬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경제적으로는 바트권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베트남권에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일반적으로 저기 나라는 어디랑 치네라고 얘기하면 조금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이렇게 잘 중앙 집권식으로 완벽하게 통제가 또 경제적으로 통제도 안 되다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태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더 편하고 물자도 태국에서 오는 게 훨씬 더 많다 보면 당연히 태국 돈으로 융통하는 게 편할 것이고 그리고 라오스의 초대 당서기장이 베트남계 라오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전까지는 베트남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실물 경제에서는 태국의 바트 경제권이고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으로 넘어가면서 했지만 이제 라오스가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냉전 시대에는 뭐 그러진 못했는데 라오스도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할 때 같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교류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오스가 베트남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 나갈 텐데 3년 전에 라오스의 새로운 국회의사당이 이제 지어졌어요. 국회의사당. 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지어줬냐면 베트남의 11공명사당이 지어졌어요. 베트남 군이? 네. 베트남 군이 지어졌어요. 와 이거 좀 묘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일본군이 와서 지어줬다. 혹은 중국군이 와서 지어줬다 그러면 좀 자존심도 좀 상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정도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라오스하고 베트남하고 관계는 좋으니까 미군이 와서 지어줬다. 주한미군이 와서 우리나라 여의도에 국회의사가 새로 지어줬다. 아무리 공명관계를 하지만 그래도 민의의 전당인데. 그렇죠. 그래서 2021년 3월에 베트남 건설부가 1억 1,1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45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공사를 굳이 11공명여단이 해 줬는데 베트남의 민간 건설사가 지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사는 바가 많을 텐데 우리 베트남과 라오스는 미국하고 전쟁할 때부터 그리고 라오스가 힘들 때도 우리가 함께 싸웠던 혈맹 관계고 전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 요즘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대1로의 요즘 가장 큰 타겟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라오스인데 그러니까 라오스의 초대 국가주석이자 당서기장이었던 분이 베트남계 라오스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도 좀 중국도 손도 좀 잡고 중국에서 자꾸 던지기도 많이 던지고요.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해서 전에 한번 다뤘 적도 있는 메콩강의 수력발전소를 지어요. 이제 메콩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티벳고원부터 해서 중국에서는 난창강이라고 부르는 게 쭉 내려오면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강인데 중간에 이미 중국에서는 중국 영역에 있는 난창강에다가 땜을 11개나 지어버렸고 거기서 야 니네 라오스 전기 사정이 부족하니까 수력발전으로 해서 전기를 발전할 수 있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게. 돈 빌려가 해놓고는 이제 지어놨더니 라오스가 돈을 갚을지 여러 개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중국의 운남성의 성도 성의 수도인 쿤민 쿤민에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까지 이제 그 나라에서는 비엔짱이라고 부릅니다. 비엔티엔까지 철도를 연결해 줘요. 철도. 그러면 그냥 우리는 중국에서 라오스가 철도가 연결됐나 보다 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부산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까지의 거리예요. 상당히 길죠. 엄청 기네요. 엄청 길죠. 그런데 지금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봐보시면 캄보디아나 베트남 미얀마 태국은 다 어쨌든 바다가 다 있어요. 그런데 라오스는 내륙 국가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또 산이 엄청 많아요. 산이 한 70, 8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기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곳인데 중국을 통해서 육로로 물건을 받게 되면 라오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이 라오스하고 합작 형태로 하고 너네가 필요한 돈을 우리가 차관 형태로 빌려줄게. 빚은 갚고. 이렇게 해서 1035km나 되는 철도가 개통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기존의 산길 따라서 오는 것에 비해서 물류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이나 올 거니까 라오스 경제는 정말 잘 될 거야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다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할 거거든요. 그게 참 어딜 가나 중국 사람들은 그게 좀 현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 정말 선의의 목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든 남미든 인도 차이나 반대 국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 인프라 깔아주는 거면 그냥 그네 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데 곧바로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중국 관광객들 상대로 자기들끼리 장사를 하고 또 중국의 페이로 결제를 해서 돈은 고스란히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프리카고 이런 데서 다 반중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땅 뺏기는 느낌도 들고. 100% 이거는 영토 뺏기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오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거의 빠졌어요. 돈을 못 갚고 있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아직 구제금융에 대해서 승인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미국에서 국무 장관이나 재무 장관이 중국 니네가 지금 신흥개발국가들에게 돈 빌려준 거 채무를 탕감까지는 안 하더라도 집을 유예를 좀 해줘라. 그게 만약에 IMF에서 라오스에 돈을 지원을 하면 그 돈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빚 갚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빌려다가 빚을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채를 갚게 해서 은행빚을 갚는 거죠. 은행빚에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면 중국이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기들이 정말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말하고 1대1로 할 거면 그네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쨌든 라오스는 시작했을 때부터 베트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그럼 거기서 베트남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보고 새로운 파트너로 중국 자금을 좀 받았는데 거기에서 좀 잘 되진 않은 정도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럼 또 베트남의 정치적 영향을 받는 나라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라오스 말고.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두 개 국가들이 베트남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고. 미얀마도 가깝지 않아요? 미얀마는 뭡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베트남이 꼭 산출기에 막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가 꼭 그다음에 태국을 거쳐야 되고 그 위로 미얀마를 가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도 태국만큼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미얀마까지도 경제적으로 요즘 손을 많이 뻗치고 영향력을 지금 형성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베트남이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하는 기업인데 베트남은 특이하게 군이, 국방부 산하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군 산하 기업이 있다고요? 네. 군이 운영하는 영리 사업 기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비애테리라고 하는 베트남의 군 통신사예요. 군 통신사는 군인들 쓰는 통신사? 아니요. 그냥 베트남 1위 통신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KT의 주인이 군이다. 그렇죠. 베트남의 1, 2, 3위 통신사 모두 국가 소유인데 1위는 군 통신사인데 이 군 통신사가 베트남의 모든 통신 인프라를 다 깔았어요. 그냥 베트남이 1위인가 보다 보면 군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베트남의 군 통신사가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주인이 군일 뿐이지 큰 통신사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하냐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차이나, 반드시 3개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4개 국가에 나가 있어요. 브룬디라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브룬디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프리카 브룬디, 그다음에 카메론, 탄자니아 이렇게 해서 4개 국가가 나가 있고 그리고 중남미의 아이티, 페루. 그리고 이 10개 국가 중에서 5개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아 그래요? 네.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1위고요. 아이티에서도 1위고. 그런데 이 통신사가 최근에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전 세계 브랜드의 가치를 매겨서 1등부터 500등까지 해요. 이거는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해서 항상 1, 2, 3등은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는 4, 5, 6등을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군 통신사가 세계 234등입니다. 234등. 우리나라 기업 중에 5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기업은 삼성과 현대, LG 이런 큰 회사들이거든요. SK, KT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큰 회사 정도가 500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네. SK, KT는 들지 못합니다. 500위에. 이게 이 통신사가 아세안에서는 유일하게 500대 브랜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아세안 지역을 통틀어서 하나 있다고요? 싱가포르, 태구, 인도네시아 다 통틀어서도 세계 500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건 이 통신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통신사 카테고리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비에텔이 세계 16위예요. 16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KT가 39위. 그리고 SK가 40위. 그런데 한국통신사가 사실 좀 약간 내수용이긴 하죠. 내수용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더 있을 수는 있으나 매출이 더 클 수는 있으나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고 전 세계 가입자가 약 2억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베트남 그냥 없는 나라 아냐 싶은데 자체적으로 4G 기술도 개발하고 하면서 최근에는 5G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5G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 세계 안 되는 나라이고 최근에는 최대 인도 통신사에다가 5G 기술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도의 5G 인프라를 지금 깔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영리적으로 잘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통신사보다 더 높은 순위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통신사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시장점이 1위지만 미얀마에서는 이제 한 5년 전에 2018년에 처음 런칭을 했어요. 그런데 미얀마는 좀 전에 제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큰 관계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미얀마의 베트남 기업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진출을 좀 하고 있어요. 미얀마의 최초의 현대식 쇼핑몰이자 백화점.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세계 백화점.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쇼핑몰 이름이 미얀마 플라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이미지 뜰 텐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건물 위에 비디비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베트남의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베트남 자본으로 지었고 비디비가 이제 여기에 지점도 있는 거고 한데 이 건물 안에는 베트남의 주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미얀마의 제일 좋은 쇼핑센터인데 베트남 돈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름도 미얀마 플라자인데. 베트남 기업 거예요. 원래는 황한잘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었다가 이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요즘 탕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타코. 이 기업은 황한잘라이라고 하는 베트남 기업이 투자해서 건립을 했다가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타코라는 회사.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 프랜차이즈까지 마스터 프랜차이즈까지 하고 있는 회사가 인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얀마도 우리가 진출해야지. 캄보디아 라우스는 당연히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리나라 군통신사가 1위이기도 하고 미얀마도 진출해야지 하면서 이제 비에테리안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베트남의 회사들이 거기서 농업 관련된 건 목재 관련된 건 특히 광물 관련된 건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베트남은 정치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넓히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고 전통적으로 아세안의 국제 도시인 태국은 경제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넓혀오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중간 어딘가 라우스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베트남인데 경제적으로는 태국이고 하면 태국이랑 베트남은 좀 어떤 관계예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우스 때문에 한번 붙기도 하고 했지만 예전 아주 몇백 년 전에는 태국이 엄청 커졌다가 베트남이 커졌다가 미얀마가 커졌다 이럴 때는 태국하고 공격을 해서 싸움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보고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이제 베트남 여러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태국 잘 살고 가면 가성비 있게 여행하기 좋고 좋은 제품 많고 음식도 맛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보면 제 느낌은 태국은 매우 아세안의 일본 같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되게 애이 바르고 한데 항상 웃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세안 내에서 제일 잘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뭔가 좀 투박해 보이고 좀 거칠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정감이 넘치고 그리고 점점 발전해가고 뭔가 아세안 내에서는 제일 성실하고 매우 아세안에서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제일 신경전을 크게 벌일 때가 언제냐면 바로 축구할 때예요. 축구.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충돌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 독자적인 색깔을 가지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딱 부딪히는 건 없지만 축구는 예민하다. 원래 이 아세안에서 축구 최강국은 태국이에요. 워낙 이제 원래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좀 뒷받침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최강국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거 순위를 그로 나눠보면 아마 이제 인도네시아 말라시아 분들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태국이 원래 1티어 퍼스트 티어 4 이게 최근에 이제 베트남 위로 올라간 거죠. 박항서 감독이 들어오시면서 우승도 많이 하고 실제 태국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태국한테 져서 준우승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태국하고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길 가능성이 엄청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이 된 거죠. 아 그 태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겠네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이 잘 되니까 태국에서 막 엄청난 돈 많으신 재벌 회장님이 전용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왔다가 경기하는데 피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적극 지원하고 해서 막 우승을 하고 인센티브도 엄청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구로 따지면 1티어는 태국 베트남 2티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3티어는 이제 나머지 국가들. 그런데 이제 전에는 베트남에서 축구 경기를 할 때 말레이시아 이기고 그러면 막 와 하는 소리가 축구 경기 중에 막 들리거든요. 동네마다. 그런데 요즘은 이기면 당연하다는 듯한 느낌이고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제 태국하고 했을 때 이기면 정말 우리나라 한일전입니다. 한일전. 그래서 태국하고는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그런데 물론 이제 태국에서는 나보다 한 수 알았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좀 잠깐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는 좀 한일 관계 같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태국도 어느 순간부터 이린나 국민소득이 8000부를 찍었다가 떨어지면서 지금 7700부 정도 되는데 계속 발전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이 일본 같고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고 특히 기술력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베트남이 매우 한국 같은 모습이 저는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이 아세안에 일본 같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수치로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태국의 대표적인 영자신문인 방코포스트가 2013년 3월 15일의 보도에 따르면 아세안 전체 일본 기업이 14,846개인데 그중에 태국에 있는 게 한 6천 개 정도 된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한 47%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약 전체 투자 금액의 한 25%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태국의 세 번째 수출 국가가 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이고 어느 나라 웬만한 신흥 국가들은 수출을 중국이나 미국이 많냐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베트남은 한국의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9,500개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교민도 한 25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국이 좀 되게 일본에 좀 가까운 모습이 보이고 베트남에서는 점점 한국 같아 가까운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축구를 볼 때도 이거는 베트남 같고 한인전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국가 단위로 보거나 아니면 아세안으로 통칭해서 보거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종교적인 부분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을 나눠보니까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인 상황들 그리고 어떤 구도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륙계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이번에 좀 해양계 국가들 해양계 국가라고 분류하려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쪽 국가들은 좀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이쪽 국가들은 사실 제가 잘 모르기는 해서 우선은 제가 좀 개갈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요즘 고영용 교수님의 동남아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나라들은 종교적으로 한번 또 구분을 해볼게요. 이슬람교와 힌두 문화권이 나라들이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러니까 대륙계는 약간 힌두의 불교. 소승불교.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힌두의 이슬람. 힌두의 이슬람.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교들이긴 하지만 국가 자체가 같이 살고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열려 있다 보니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두를 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좀 재미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베트남은 공산당 창의 기념일도 안 쉬고 크리스마스도 없고 부처님 오신 날도 쉬지 않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크리스마스도 쉬고 부처님 오신 날도 쉬고 힌두의 것도 쉬고 이슬람도 쉬고 정말 좋은 나라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런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 모두가 좀 들어있지만 그래도 화교들의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좀 독특합니다. 필리핀은 뭔가 느낌적으로도 아세안 국가들에 떠오르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으로 좀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더 그런 것이기도 한데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냥 아시아 국가라는 생각이 전혀 들 수가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뭔가 태평양 국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필리핀 나라 자체의 역사가 약 한 480년 전에 스페인이 이 지역에 원래 사람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발견을 했다고 하면 안 되지만. 진출했다 정도가 시절. 그렇죠. 그러면 이 필리핀의 1521년에 마잘란이 상륙을 하면서부터 37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섬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한 게 없어요. 아마 그 당시 있었을지도 모르나 스페인 식민지 기간 동안에 다 소실됐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느덧 없고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필리핀의 역사 자체는 스페인이 점령을 하면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카톨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데 우선 필리핀 이야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도가 보이시면 사실 이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의 식민지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륙 국가들은 본래 그 민족들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수복 과정인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해양 쪽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이었긴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미국의 식민지 1945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말레이시아 쪽은 역사적으로 원래 한 나라였다가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왕국이 더 크게 점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에도 인도 말레이시아 역가라고 보통 하거든요. 말 자체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성도 있고 문화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비슷한 게 오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툭 잘라놓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고 말레이시아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같은 연방국가였다가 야 니네 화교들 니네 나가. 니네들끼리 해. 우리도 그럼 독립하겠어 하고 독립해 나간 거고 브루나이도 역시 독립해 나가면서 이제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일 때는 사실 공동점이 워낙 많은 나라인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은 참 특이하게도 된 게 이제 지도를 자세히 좀 봐보시면 섬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7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로 묶여 있으니까 한 나라 사람들이지 과거에는 배를 타고 막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각자의 삶을 살던 그냥 섬의 온주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륙계 국가들하고 좀 다르네요. 여기는 다들 멀리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식민지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받았고 그러니까 해양 국가들은 이거를 그냥 해양으로 묶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들의 성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왕래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스페인 식민지가 한 3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이나 한 50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시간을 배워보면 전 세계 어느 왕조가 200년 이상 지속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300년 동안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페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하고 섞인 혼혈들이 필리핀 온주민 혼혈 또 중국계가 일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계 혼혈 여러 혼혈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냥 필리핀 사람 또 우리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들을 하나로 묶었던 건 카톨릭입니다. 종교의 카톨릭인데 그런데 신부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 혼혈들에 의해서 나온 신부님들이 당연히 있을 건데 신부님들도 지역에 교구가 있잖아요. 서울교구 무슨 교구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간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 낳고 자란 혼혈 신부님들은 교구의 수장이 못 되는 거예요. 다 스페인에서 파견된 사람만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신앙은 되게 깊은 사람들인데 아니 왜 우리 신부님이 충분히 훌륭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냐 해서 불만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스페인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했더니 여왕이 니네 스페인 사람 아니야. 너는 그냥 식민지야. 그러면서 이제 독립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스페인이 미국한테 지니까 그냥 갑자기 미국 식민지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였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스포츠가 농구나 야구가 인기가 있죠. 우리가 아시안게임 하면 맨날 필리핀하면 중국같으면 맨날 지잖아요. 그리고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야구하는 나라는 필리핀이고요. 그런데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럽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축구 엄청 좋아하고 테니스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문화가 이렇게 또 완전히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분들은 이제 미국의 식민지를 그래도 100년 넘게 있었다 보니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필리핀 지사에 있던 직원들을 필리핀인 직원들을 아세안의 관리자로 파견을 또 많이 보내기도 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영어도 통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자기들과 호흡 맞추는 사람들이고 같은 아세안 국가 사람들이 잘 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지금 말만 들어도 문화적으로나 엄청 이질적이잖아요. 그러네요. 사고 방식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이 필리핀 관리자들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은 잘 따라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업체에 한국 관리자분은 자기네 필리핀 팀장도 되게 일 굉장히 잘하고 의사소통도 잘 된다고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대륙계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해양계에 대한 분위기의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은 진출과 관련한 부분일 건데 아무래도 베트남 얘기는 그전에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베트남 빼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재 쪽을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국가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방송 나가면 베트남에 대한 좋은 이야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뭘 받아 먹었냐 베트남 고의 인사하고 가까이 지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서는 워낙 안 좋은 이야기들 위주로만 듣다 보니까 제가 반대급부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저를 찾아오는 기업들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투자를 하러 오신 분들 오면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해요. 왜 베트남에 진출하시려고 하느냐 베트남에 대한 나름의 어떤 견해나 분석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베트남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말레이시아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느냐. 그러면 되게 당황하세요. 제가 베트남에 출장 와서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데 느닷없이 제가 말레이시아 얘기를 하니까 말레이시아는 혹시 무슬림 국가에서 좀 꺼려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릿속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냐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또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면 인구가 3,300만 밖에 안 돼서요. 그럼 그분들이 진출해서 2, 3년 내에 매출 1조하고 1천억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3,300만 인구면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냐면 말레이시아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을 둘러쓰신 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제품들의 고객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무슬림 분들은 소득 좀 낮기도 하고 식품 쪽으로는 한라 인증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화장품이나 다른 소비자는 한라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 언론이나 일부 기관 같은 데서 화장품도 반드시 한라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글로벌 기업도 한라 인증받은 화장품을 굳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화교들의 인구가 거의 30%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한 700만 가까운 화교들이 있는데 그 화교들은 우리나라 중산층들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화교들이 너무 특출나다 보니까 공직적인 자리라든지 대학도 좋은 대학을 다 그 친구들이 다 가버리면 원래 살고 있던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삶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T5를 정해버려요. 정원을. 그래서 화교들이 공부를 잘해도 말레이에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딜 가느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영국으로 아니면 호주로 유학을 가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말레이가 그렇게 제조시설 각광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 일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영어 잘하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런 거 늘상하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인건비가 되게 저렴해요. 오히려 베트남에서 영어도 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도 말레이시아가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했을 때 채용을 할 때 인력이 괜찮다는 거죠? 채용을 했을 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라도 해외에서 일을 해 줄 사람은 그 나라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수한 직원들이 우선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 소비자 역시 아까 제가 말레이에 화교들은 우리나라 중산층 소비자들하고 소수준이 비싸다고 그랬고 취향도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건을 팔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소비자들을 보면 90% 이상의 화교들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연간 매출 100억 200억 300억 하는 건 쉽게 5년 내 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소비자 유통기업들은 해외 진출 경험이 사실 거의 없으세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시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특히 신흥개발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무시하고 들어가셨다고 정말 된통상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좀 말레이시아 정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2000불 정도 되고 영어 잘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은하소통이 좀 더 원활한 그런 사람들 통해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해외 사업을 좀 겪어보시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에서 출만하던 거하고 직접 나가서 그 나라 소비자를 상대로 팔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성공한 기업이 코에이잖아요. 그래서 고영용 박사님은 항상 코에이 성공사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시안 국가를 진출해 본다고 그러면 말레이시아를 갈 수도 있는 거고 태국이나 베트남은 진출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나라들은 또 다른 시장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곧바로 베트남이나 태국을 했을 때보다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런 걸 습득을 하신 다음에 진출한 건 또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를 고려를 해 보시라. 특히 소위제는.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태국에서도 중동 지역으로도 물건을 많이 유통할 수 있고 인근 지역으로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중동의 부유자들 중에 좀 보수적인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자녀들을 유학을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거기가 물든다고. 그런데 자기네 무슬림 국가 중에 최고 선진국이 말레이시아예요. 영어 사용도 되기 때문에 외국 학교 보는 게 좋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보시면 부르카라고 해서 눈만 보이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보수적인 무슬림 중에서 보수적인 돈 많으신 분들이 말레이시아 되게 많아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아니라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상대로 한 되게 럭셔리한 향수라든지 속옷이라든지 그분들을 또 상대로 해서 잘 되면 중동으로도 진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중동으로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정말 막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소비자 상대로 하면서 그런 말레이시아와 있는 중동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번 접근해 볼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인도네시아 부자들이 싱가포리나 말레이시아에 와서 소비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아세안 지역에서는 그날 하나만의 시장을 보지 마시고 그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인근 국가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전략으로 그냥 다 아세안을 통짜로 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국가에 가서 옆에 국가의 특성들을 보면서 확장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아세안이라는 지역을 정말 그냥 개발도상국들이 모여 있는 곳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은 좀 안 그렇겠지만 열대과일 있고 그냥 뭐 관광하러 가고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국가별로 각자 발전 전략이 다르고 과제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교류하려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전문가지만 아세안 국가들을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얘기도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베트남 전문가 유영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